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. 도깨비 뿐입니다. 그니까 그 도깨비가 도대체 누구냐고요. 지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새끼도 있어. 야 이 개새끼야! 지원아 어딨냐? 다신 그럼 이렇게 해줄게. 손끝 하나라도 대보세요. 저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. 팀장님,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셨죠. 근데 이 새끼가 누군지 알아? 도깨비야 도깨비. 거 아니면 도깨비. 오늘 도깨비 잡습니다. 지금부터 도깨비가 뭔지 보여줄게. 고맙습니다. 다신 혹시 도깨비가 된다고 하셨는데? 저 모두가 도깨비가 된다.